28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28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15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2번. 5월 10일입니다. 3번. 5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1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28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번. 1월 1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289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2번. 5월 20일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10일이 언제입니까? 4번. 4번. 10월 15일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0일이 어떤 일입니까? 1번. 7월 19일입니다.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입니다. 12월 29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29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29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4번 9월 14일입니다. 29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29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8일입니다. 299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20일입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3번 10월 20일입니다. 300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30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30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30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30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6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307번 문제입니다. 307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15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1번. 14일입니다. 1번. 14일입니다. 1번. 14일입니다. 2번. 15일입니다. 3번. 28일입니다. 4번. 29일입니다. 30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31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312번 문제입니다. 312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313번 문제입니다. 313번 문제입니다. 홍차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2번. 2번입니다. 3번. 3번. 3번입니다. 3번. 3번입니다. 4번. 4번. 4번입니다. 314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한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315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두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네 명입니다. 4번. 다섯 명입니다. 316번 문제입니다.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317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다섯 명입니다. 2번. 여섯 명입니다. 3번. 일곱 명입니다. 318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여섯 명입니다. 2번. 일곱 명입니다. 319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일곱 명입니다. 2번. 여덟 명입니다. 3번. 여덟 명입니다. 3번. 아홉 명입니다. 4번. 열한 명입니다. 320번 문제입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